안녕하세요.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이자 김정아의 남편 김진수입니다. 축구선수 김진수의 아내 김정아입니다. 마 Experience 커피 Barbstanding 매일 언제 예전일까? 반 정도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반도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어색해요 또 갈 때 되면 또 놀러 오라고 꼭 얘기를 하고 그게 지금 6년째